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전시작전권 해수를 임기태에 반드시 맞물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무리수호를 두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테마를 바꿔서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임기 몇 달을 앞둔 시점까지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 자신의 형편과 처지, 자기 분수를 모르면 개인도 폐가망신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집권 세력이 자기의 실력과 처지와 분수를 모르면 그 사회 전체를 폐가망신으로 내몰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퇴역 장군들 가운데서도 독특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우리의 진짜 군사력 그리고 실력, 전시작전권 회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이런저런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면 또 이해관계들을 고려하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최근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사성장군 로브트 에이블럼스 올해 7월까지일 겁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인터뷰는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군의 실력과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국군이 적국과 맞서서 어느 정도의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12월 15일 날 동아일보의 이정은 특파원은 미주류주 캔사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퇴임 이후에 로브트 에이블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했습니다. 2021년도 7월에 주한미군 사령관 사성장군을 퇴임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최근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작권 회수를 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에이블럼스 사성장군의 그런 조언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또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는 양식이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판단과 에이블럼스 사성장군의 판단이 일치합니다. 현재 집권 세력들의 판단과는 에이블럼스 장관과의 판단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에이블럼스 사성장군 전 사성장군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 이후에 중국 항공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kadijet들을 침범한 수가 3배 300% 증가했습니다. 중국 공군은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일주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의 영해와 연공을 물론이고 남중국해까지 항공 및 해상병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버트 에이블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2007년부터 2013년 시한을 설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막상 시한이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임의적 시한 대신에 조건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선 첫째 한국군이 연합군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군사 역량의 확보를 위해서 26가지 과제를 충족해야 된다. 둘째 한국이 항공 타격능력과 미사일 방어시스템 MDS 역량을 갖추고 이를 연계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역량 확보가 포함됩니다. 셋째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잘 알 수 있는 국내외 안보 환경이 조성됐는지에 대한 정보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충족됐을 때 비로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부 전작권 해수 그런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전시작전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시작전권 해수 시점은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더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식 표현은 세브를 이었습니다. 몇 년 더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2028년쯤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역량을 모두 획득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2028년도에 전시작전권 해수가 가능한 한국군의 역량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임기 말기까지 전작권 해수를 하겠다고 그 난리 법석을 떨고 그건 돈 뭡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국가의 안보라는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런지 정말 한심합니다. 다음은 인터뷰에서 본인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안보의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실전훈련을 위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한밤중에 폭격과 총소리, 헬리콥터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시민들의 불만 제기에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로도리게스 실탄 사격장에서의 오발사고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재발을 받기 위해서 7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좋은 방문객이 되고 싶고 한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준비태세를 갖추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긴장이 완화되고 도발도 줄어든 상태지만 이 상황은 언제든지 당장 다음 주에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 카운트 파트너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중연설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예지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신성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앞에서 정직해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항상 적대국과 마주한 그런 국가는 내일이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준비 준비 또 준비를 해야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준비 준비 또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 연습 연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거의 중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과거나 지금을 보게 되면 소위 항상 유비무안의 자세에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늘 부족하고 늘 인식했던 그런 민족이자 사회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항상 세워서 그 시나리오도 좀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세워서 준비 준비 준비를 해야 되고 연습 연습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령관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항상 해야 되고 안보 상황은 다음 주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인인 거죠. 진짜 군인인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